오늘은 집에서 석고 방향제를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제품은 짜잔! 이렇게 튼튼하게 왔고 석고 방향제답게 향이 같이 들어있어요. 이 향 같은 경우는 지금 잉글리시 페어 프리지아라고 해서 약간 조말론 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품인데 일단 얘를 먼저 구분해볼게요. 요즘은 인테리어 용품으로 되게 핫하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또 석고 방향제다 보니까 깨지면 안 되잖아요. 되게 꼼꼼하게 배송이 왔어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그만 애들하고 다르게 짱 커요. 여기가 깨질까봐 이렇게 안전장치까지 해서 예쁘게 왔네요. 저희 집 인테리어 소품이 하나 더 늘었어요.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제품은 두 개가 커플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향이 만들어져가지고 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열었을 때 향이 엄청 많이 나요. 짜잔! 저희 집에 커플 아이템이 생겼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제를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집에 딱 들어왔을 때 혹은 방에 들어왔을 때 향기가 나도록 하려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놓으려고요. 저희 집 인테리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 그레이 컬러랑도 그렇고 이 위에다가 올려놓으려고요. 이렇게 저희 집 인테리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저희 집 인테리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저희 집 인테리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